고맙습니다. 대표님. 괜찮을 거예요. 아니, 괜찮아야 돼요. 윤변이 수술에 들어왔답니다. 장 대표는 무서워하고요. 윤변호사님이 절 찾아왔었어요. 단지 복수하려는 게 아니라 바로잡으려고 하는 거라고 그러셨어요. 지금 포기해버리면 희생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의미가 없어져버리게 된다고. 누나가 포기할 리 없죠. 집이라고 했잖아요. 다 끝나고 돌아올 수 있게 해줄 거예요. 우리 집으로. 집이 돼주고 싶다고 그랬어요. 대표님이 편히 쉴 수 있게.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꼭 대표님이랑 같이 집으로 돌아갈 거라고. 일어나, 선호야. 가자. 우리 집으로. tape dia. 우리 집을 그냥 아주 힘이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